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주말인 오늘 하루 종일 이준석과 강용석의 소위 진실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준석의 성접대 부분을 두고 이준석과 강용석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이제 집권여당의 당대표 이준석 대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 부분 이준석과 강용석의 오늘 공방전 여러분들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강용석 변호사의 그 복당이 불허가 된 부분 또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후원회를 모금을 해서 20억 원이 모였다 하루 만에. 이게 논란이 되다가 오늘 이준석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성접대 의혹 이 사실이 허위다. 강용석 변호사가 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한 것이 허위다. 자신이 직접 나서기가 힘들어서 김철근 정모 실장에게 부탁을 해서 그 지금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장모 씨인데 이 2013년에 이준석이가 한 기업인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인데 그 성접대를 받는 과정에서 의전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장모 씨. 이 장모 씨가 제보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모 씨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 대한 성접대 의혹도 허위고 또 최근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가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결정적으로 이번 강용석 변호사의 그 복당 그 최고위에서 그 심의를 하기 전날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복당을 시켜주면 지금 이 영상 이 성접대와 그 다음 증거인멸 교사를 주장한 이 유튜브 영상을 내리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 이 뭐 딜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금 이준석의 성접대 부분과 이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 가지고는 서로 지금 고소고발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곧 경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준석도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경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자 곧바로 강용석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준석이 얘기하는 복당에 대한 최고위의 결정이 있기 전날 그 영상물을 내려주겠다. 복당을 시켜주면 이렇게 강용석이가 이준석에게 제안을 했다라고 이준석이 주장을 했는데 강용석은 정반대다. 이준석이 그런 제안을 했다. 오히려 강용석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그런 제안을 할 거면 뭐 때문에 방송을 하느냐. 방송을 하지 않고 딜을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영상물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딜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했다. 이 지금 서로 주장이 완전히 정반대로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준석과 강용석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특히 지금 성접대와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은 제외해 놓고라도 당장 이번에 그 복당 신청에 대한 최고위 심사가 있기 하루 전날 서로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영상물을 내리겠다 제안을 했느냐. 딜을 제안했느냐.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 통화를 녹취했을 겁니다.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추측 큰데 이 통화에서 복당을 좀 해달라. 또 영상물을 내리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녹취록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확인이 될 문제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송은지TV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이 된 이준석에 대한 성접대 의혹 이 부분이 너무나 정황 증거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대응도 굉장히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 강용석 변호사도 강용석 변호사의 그동안 여러 가지 방송에서의 행동이나 은행을 보건대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직군 여당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런 당대표인 이준석이가 강용석과 함께 이렇게 주말인 오늘 하루 종일 성접대를 놓고 이렇게 공방전을 벌이는 것 창피하다 못해 이제 직군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이 모양이 우습게 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 지금 누군가 한 사람은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에도 금방 밝혀지겠지만 또 하나는 이 아마 통화를 했으면 이준석 스타일로 녹취를 했을 겁니다. 까면 됩니다. 공개해서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준석의 말도 믿을 수 없고 솔직하게 강용석의 말도 믿을 수가 없다. 두 사람 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동안 하는 행동으로 봐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다. 단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접대 부분과 이 증거인멸교사 이 의혹 부분에 있어서 이 증황증거들은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화통화를 했느냐 영상을 누가 먼저 내리자고 제안을 했느냐 이런 것까지 옥신각신하는데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빨리 자신의 입으로 밝히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거다 했는데 그 전이라도 그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세세한 의문들에 대해서 그 지금 호텔 모든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까지 자세하게 밝히고 자신의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 논란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래가지고서는 지방선거도 안 되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의혹 이제 다른 의혹도 아닙니다. 이런 의혹에 휘말리는 것은 결정적인 이준석의 책임이다. 라고 봐서 이준석 스스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맞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